아, 박주호 씨. 진짜 애절해, 미친놈. 일로와, 나한테. 빨리 와, 빨리 일로와야지, 일로와야지. 선생님, 일로와, 아파요, 미친놈. 잘 지냈어, 나? 올 거야,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얼마 전 향교 갔을 때 얘기인데. 아빠. 하지 마. 그때 완전 드라마였어, 드라마. 다 아빠를, 다. 아버지, 이래 뭡니까? 박주입니다. 아빠, 나 아침에. 어머, 어머, 다 신났어. 진짜 좋아하는데. 응. 아, 그녀가.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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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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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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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 기계. 욕, 타수. 오빠, 나. 오빠, 욕, 타수. 야원이 스위스 갔다 와서 오랜만에 왔지? 재밌었어? 어? 뭐 했어? 밥 많이 먹었어? 밥 많이 먹었어? 밥 안 했어? 졸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빠가 딸이 셋이네 하나, 둘, 셋, 셋이 다 딸이네 아빠, 아니네 아빠, 다 아빠래 뭐라 그래,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이것도 계속 걔네들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정말 아빠처럼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아빠처럼 잘 만날 때마다 해주려고 아빠, 오늘 같이 놀아요 오늘 같이 놀까? 엄마, 아빠,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같이 놀까 오늘? 응 오늘 셋이서 같이 놀다닐까? 아빠 같이 놀어? 그럼, 그럼, 그럼 네, 어머님 오늘 준이랑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땡큐죠 오랜만에 제가 애들 좀 데리고 놀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네, 가자 허락 맞았어, 허락 맞았어 오케이? 오우, 이렇게 좋아해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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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가자, 손잡고 셋이 가자 가자,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앞에, 앞에 가자 아빠랑 여기 돌아가야겠다 체력이 진짜 대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러니 아이들이 싫어할 리가 있겠어요 그치? 아빠 힘들다고, 그치? 네 나은이 내려갈까, 이제? 나 내려올래요 내려갈래, 준희도? 오케이 아빠 힘들어 손잡아 나은이도 내려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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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도 내려오자 아빠, 키즈카페 가자 어디 가자고? 키즈카페 키즈카페? 응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너네도 놀고 싶은데 아빠도 오늘 오랜만에 너네 때문에 노는 거니까 우리 저기 가보자 아빠, 따라와, 알았지? 아우, 아우 어디야? 여기 가보자 여기가 어디야? 따라와, 따라와, 준희 천천히 여기 어디야? 아빠, 따라와 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죠? 아, 뭐야? 이거 뭐예요? 탈출을 한다고? 오, 방탈출 혹시 여기 애들하고도 할 수 있는 방탈출 게임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어때요? 나 고양이 좋아 나 고양이 좋아 나는 고양이 나는 고양이 나는 고양이 아빠가 잘 찾아왔네, 그러면 할 수 있어 나도 고양이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자 할 수 있어 이거 우리 친구들이 하는 테마예요 여긴 명예의 전쟁 있죠 네 친구들 1등 하고 싶어요? 네 네 친구들 1등 하려면 우리 네 2초 안에 나와야 1등을 시켜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우리 할 수 있어, 그렇지? 1등 하면 상품은 뭐예요? 1등 하시면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 대단한 선물이네요 이야 멋지네요 1등 하러 갑시다 여기 어깨 조심해서 방 들어올게요. 근데 이게 뭐죠? 원리가 뭐예요? 어떻게 방을...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퀴즈를 풀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서 방에서 해주는 시간이고요. 끝까지 저희가 데리러 올게요. 네. 조심하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자. 방 안에서 치킨, 생선, 피자를 찾아 접시에 올리면 성공. 잡아, 기다려봐. 잡아, 기다려봐. 아니, 물건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뺄 거야? 한번 물어볼까, 우리? 물고기 찾는 거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주세요. 메뉴판을 뒤집어 주시면 숫자 5자리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밖에서 알려주시는구나. 네, 힌트를 달라고 하면 또 알려주시고. 오, 여기 뒤로 돌리면 된대. 돌려봐, 빨리 돌려봐. 나오네요. 여기 돌리면, 봐봐. 오, 오, 탈탈. 열었다. 열렸어요. 어, 나왔다. 나 할래. 누가 할래? 먼저. 나 할래요. 저요. 잠깐만, 그러면 봐봐. 이거는 나은이가 하고 치킨 누가 할래? 저요. 치킨, 준이가 하고 피자. 피자. 피자, 서연이. 오케이? 그렇죠,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하나씩 역할을 줘요. 현명하시다. 여기다가. 나 줬어요. 어서, 저기 뿌리. 됐다. 어, 다가, 다가. 됐어, 됐습니다. 아, 물고기. 물고기. 아, 물고기야. 그렇지. 자. 드디어 세 개 중에 하나 성공했고요. 아빠, 바라봐. 어, 뭐야? 어, 수업. 어, 버렸다. 우와, 내게 치웠어. 내가 치웠어. 너 이제 마지막 피자. 피자만 찾으면 되겠는데. 쥐, 여기 숫자를 봐야 되는데 아빠 눈이 안 보여. 미션을 성공했거든요. 다은이랑 준이는. 진짜 보여? 둘은 이제 미션을 성공했거든요. 조용해, 이거 뭐야. 존이 오빠야. 아, 푸지 거 봐. 서연이가 아프지잖아. 여기 못 열면 못 나가 우리. 너네 말 안 되면 너네 아이스크림 없어. 알았어? 안 열려. 서연이는 말 안 돼, 내가 맞아. 말 잘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있어. 어? 서현이 돈을 드니까. 왜 나은아? 나은이 왜 그래? 나은아 오지마. 나은아 정말 대박. 나은이가 숫자에 안 맞추면 내가 숫자에 입고 알지? 친구들이 저렇게 달래줘요? 울산 갈래? 아우 달래줄게. 준희 착하다. 오 획득했어요. 어? 기다렸다. 아니 이게 애들이 잘 크네요. 불러봐. 갇혔다. 여기 또 갇혔네. 여기 뭐 되게 잘 돼 있네. 나은아 핸드? 이거 뭐지? 어 있다 있다. 손 조심. 여기 이걸 구해야 해. 어렵다. 아빠 나 활약해 가고 싶어. 지 마요. 지금 지금 못 나가는데? 알았어. 잘 먹어. 아빠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지금 빨리 하고 있어 지금. 아빠. 어? 빨리 안 하면 나 여기서 오지 못한다.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 아빠 빨리 할게. 족발이 해. 족발이 해. 알겠어. 알겠어. 여기다 하면 안 돼. 알았지? 좀만 참고 있어. 아이 어떡해. 아이 목소리 떨리잖아요. 어 열렸다. 열었어요? 빨리 나가.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탈출했다. 탈출했다. 우와. 아빠 빨리 하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자. 빨리 하자. 하자 씨. 하자 씨. 하나 둘 셋 다 하면 탈출 성공. 알았지? 하나 둘 셋. 성공. 빵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아니 케이크 먹고 싶어. 아 이거 케이크 좋아합니다. 케이크 좋아해요. 딸기.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어떤 거 먹을래? 나 반. 에 딸기. 나는 아 초코. 나 이 초코. 아니야 하나만 같이 먹어야 돼. 하나밖에 못 사. 나 어 내 초코. 나 딸기. 딸기. 아니 누구는 초코고 누구 통일을 해봐. 아. 이게 조각이 아닌데요? 셋이 같이 먹어요. 아 조각 계획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나 양꼬 받게. 양꼬? 나 양꼬 받게. 양꼬. 나도 양꼬. 준희도 양꼬 할 거야? 서현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하는 거다? 아 케이크. 그 대신 너네 둘은 이거 하나씩 아빠가 사줄게. 알았지? 케이크 이거 아빠가 달라고 할게. 이거 위에 거. 자. 자. 아빠가 케이크 한 명씩 한 명씩 잘라줄 거예요. 알았지? 서현이부터. 아니 큰 거다. 이거 맛있는 거다. 우와. 아 맛있겠다. 친구를 위해서 양보도 할 줄 알고 진짜. 잘 놀고 또 맛있게 먹네. 먹어야죠. 이거 맛있는 건데. 아빠랑. 아빠 못 갈려. 아빠 못 갈려. 나도 못 갈려. 나도 못 갈려. 오렌지 주스 하나씩 가져올까? 네. 아빠는 이렇게 가져올게. 그러면 오렌지 주스 세 개랑. 아빠는 카라멜 맞게. 아이고. 나. 나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아니었어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아빠는? 카라멜 오렌지.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아 그렇지.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오케이? 나은아 갔다 와요? 갔다 와. 나은아.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갔다 와. 심부름 요정 나은이,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아인 주스. 아인 주스. 아인 주스. 아인 주스. 그렇지? 그리고?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아빠도. 아 잊어버렸어. 아 잊어버렸어. 그냥 물 마셔요. 나은이 힘들잖아. 카라멜. 카라멜 아이스크림. 아이스 카라멜. 아이스.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오 마키아스킬드. 맞아요. 했어. 했어? 잘했어. 잘하고 있네. 자, 아빠 돌려줘 봐. 아빠가 해줄게. 나은이 엄마는 대고 아무나 하겠지? 이거?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만. 내일부터 먹으면 돼, 안 돼? 네. 하루 한 번쯤은 기분 잘한 게 해줘야지. 모르겠지. 그래? 천천히 많이 먹어. 아빠 갔다 올게. 네. 아무래도 안 갈게요. 아빠 갔다 올게. 아빠 똥똥. 진짜 봤지? 아이도한테는 그게 애정 표현인 거죠? 야, 너는 아빠. 아빠하고 말하고 있었지? 아빠. 아빠 욕하고 있었지? 욕하는 거 안 했어요. 아빠 똥이라고 한 번 다 넣었거든. 나 안 했어요. 나 안 했으면 나은이만 오렌지 주스 줘야지. 나도. 안 했어? 한번 줘야지. 나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빠 그거 맞아? 어, 이거 맞는 거 같아. 한번 맛볼게. 확인까지. 응, 맞아. 이거 뭐라고? 가면 맛도 맛도. 맛도 맛도. 맛도 맛도. 맛도 맛도. 맛도 맛. 맛도 맛. 맛도 맛. 맛도 맛. 맛도 맛. 맛도 맛. 아빠 나 사실 할 말 있어. 뭐죠? 근데? 우리 집에 진짜 아빠 있어. 맞다 뭐야? 아빠 가짜 아빠. 나는 아빠 가짜 아빠래. 나은아. 나은아. 스위스 잘 갔다 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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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가 계신 스위스에 다녀온 나은이. 잘 먹고 잘 놀다 왔어요. 나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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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оссии 난선한